유럽이 개발중인 스텔스 대실패 한국 찾는다 KF-21 독일 공군 협력 체결 속보 유럽 단독 결정 폴란드 충격받은 이유 K-방산이 올해 초부터 굵직한 방산 수주에 성공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4대 방산 강국 목표에 한 발작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방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약 140억 달러 약 18조 6천억 원 2년 연속 세계 톱 10분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도 실적인 173억 달러보다 약 30억 줄어든 규모지만 질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핀란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방산 수출 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고 권역별 거점국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스토콜룸 국제평화연구소 에사이 프레이 자료에 따르면 2018에서 2022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2.4%로 9위를 기록했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은 미국 40% 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16% 와 프랑스 11% 가 미국과 함께 상위 3위권을 형성한다 이어 중국 5.2% 독일 4.2% 이탈리아 3.8% 영국 3.2% 스페인 2.6% 등의 순이다 한국 2.4% 과 4에서 8위간의 점유율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방산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6일 리넥스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수조원대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루마니아의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폴란드에는 다연장 로켓 천무에 대한 2차 실행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와는 자주포 추가 도입 사업 협상에 나섰고 루마니아 폴란드 등과는 지난해 호주 수출에 성공한 차세대 보병저투장갑자 레드백의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중동 국가와도 무기체계 계약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올 한 해 국직한 수주 소식이 잇따라 들려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경공격기 FL-50 등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3조 8천억 원대의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중동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2. 서울서 개성 시내 북한군도 엿본다 국산 첨단 무인기 어떻게 만들었나 박수찬 해군 한국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높일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양산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2028년까지 진행될 웨이브이 생산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서울 도심에서 100km 떨어진 개성 일대의 북한군 움직임도 정찰할 수 있는 감시자산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전략 감시 능력을 확보하면서 미래 무인기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도 닿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고성능 무인기를 개발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술적 문제로 당초 일정보다 작업이 지연됐고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로크와의 중복 논란에도 직면했다 국방과 경구소와 국내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무인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세계일보를 통해 밝힌 웨이브이 개발 양산 준비 과정에 따르면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작지 않았다 말 그대로 엄청난 노력 끝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웨이브는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군에서 소요가 결정됐다 2008년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수립됐고 탐색개발 2008에서 2012년을 거쳐 체계개발이 이뤄졌다 2011년쯤 공군 글로벌 로크와의 운용 및 개념 중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발이 한때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글로벌 로크 도입과는 별개로 웨이브도 필요하다는 군 내부 판단에 따라 웨이브는 극적으로 회생했다 웨이브 쓰고자 국내에서 개발 중이었던 관련 기술도 사장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웨이브는 365일 연속으로 약 12.2km 이상의 고도에서 24시간 운용할 수 있다 주 야간 고해상도의 표정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상 통제 장비에 보내고 판독 분석 및 전투 피해 평가도 가능하다 웨이브는 기체와 지상 통제소 임무장비로 구분된다 기체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와 합성계 구레이더를 탑재한다 이들 장비는 지상에 대해 연속적인 정지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요 아이얼은 웨이브의 눈 역할을 수행한다 주간에는 전자광학 카메라로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한다 선은 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네이더다 전자파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차를 처리하여 지상 지형도를 만들거나 지표를 관측한다 날씨와 관계없이 정찰이 가능하다 웨이브는 이 같은 센서를 탑재해 임무 경로를 따라 비행한다 수집된 영상 정보는 지상 통제소로 송신한다 지상 통제소는 기체의 이착륙 및 임무를 통제하고 기체에서 보내온 영상 정보를 영상 판독 처리 체계로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육군에서 운용하던 국산 송골매 무인정찰기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지니고 있는 웨이브의 개발 과정은 어렵고 복잡했다 공군이 처음 요구한 웨이브의 최대 운용 고도는 국내 기술 수준에서 비춰볼 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였다 에드 기술자들은 공군의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해 13년에 이르는 탐색체 개발 단계 동안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며 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비행시험 도중 상승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원인 분석 결과 예상치 못했던 요소에 의해 양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의심됐다 에드는 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데이터 분석 기술 검토의 이와 비행시험을 진행 의심했던 현상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 기술 검토와 자문 시험을 수행해 가장 적합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낸 결과 웨이브는 동급 비행체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 고도를 갖고 있다고 방위사업청 측은 설명했다 웨이브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기체와 더불어 데이터링크 장비 등을 동시에 개발하고 체계에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장비별 성능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체 장착 이후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링크 장비의 문제가 발견됐다 웨이브의 데이터링크는 3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기체에 장착하였으나 2016년 말 최초 안전 비행시험 직전에 고장이 반복됐다 에드는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찾은 끝에 장비 품질 문제를 한 달 만에 확인했다 이후 해당 장비를 다시 제작하고 시험 및 품질 검사까지 6개월 만에 완료 2017년 8월에 최초 안전 비행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웨이브는 국내에서 처음 만든 대형급 무인기다 비행시험을 하려면 공군의 표준할주로 2.7km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에드는 공군 서산비행단에서 시험을 수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일에는 공군 전투기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활주로를 주말에만 사용해야 했다 연구원들은 개발 사업 초반 6개월의 비행시험 기간에 주말 여가를 반납하고 현장에서 시험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를 자녀로 더던 젊은 연구원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몰라볼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나중에는 공군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평일에도 공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었지만 시험비행에서 겪은 고충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자동착륙 시험에서도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지난 2018년 12월 주 기지에서 이륙해 예비기지에 자동착륙하는 비행시험을 수행하던 도중 착륙 경로에 있는 주변 상과의 거리가 가까워 안전을 위해 자동착륙 접근을 취소하고 복행을 하기로 했다 예비기지 착륙을 위해서는 사전 설정된 예비기지, 착륙 경로를 수정해야 했다 ADD 연구원들은 비행체를 착륙 대기지점에서 선회하게 해서 대기하게 했고 공군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착륙 경로에 설정된 임무계획 파일에 착륙 경로에 설정된 착륙항로점 고도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수정된 임무계획 파일을 비행체에 다시 입력한 끝에 착륙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정상적으로 자동착륙 비행시험을 완료했다 하지만 제이퇴 배후를 실제 제이퇴 배후에